한글자막 by 한효정 제가 매년마다 하고 있어요 제가 15년 16년부터 계속 하고 그건 누가 제작을 아니요 제가 다 제작을 하셔가지고 네 제작을 해서 네네 제가 다 그냥 제가 사실은 공무원 생활하면서 돈을 조금 모아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제가 알기로는 광주시에 공무원으로 몇 년 근무를 그게 특별채임이 네네네 했었는데 제가 이번 6월에 그만뒀어요 그만뒀어요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제가 좀 힘든 일도 있고 또 제가 할 일은 이게 아니다 내가 할 일은 이런 거다 우리 진짜 참전용사분들이 저희 나라에서 9만 명만 남아계세요 지금 수치로는 9만 명이 남아계세요 6.25전쟁 참전용사가? 네 많이 돌아가셨어요 많이 돌아가서 9만 명만 남아계시고 그 다음 베트남전쟁은 조금 더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 가시기 전에 뭔가 진짜 특별한 선물을 하자 해가지고 제가 이제 남희 작가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고 이제 제가 이제는 그렇게 도와드린 후원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따로 이렇게 하는데 진짜 그분들 사진 찍을 때 좀 저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받은 게 없으니까 받아보신 게 없으니까 좀 왜 우리가 여태 이런 걸 못 해드렸나 좀 해드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참여를 하셨잖아요 그 당시 때 어려운 때는 특별하게 뭐 너는 군대 갔으니까 더 해드리고 이런 건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나라를 구하셨던 분들이니까 감사의 인사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너무 좋은 생각을 하신 거예요 작가님이 아이디어가 참 대단하십니다 네 그래서 작가님이 굉장히 3년 전부터 하셨는데 작가님 너무 힘들게 하셔가지고 아 내가 조금 도와드리겠다 해서 도와드리는 입장에서 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잘 출연하신 게 제가 한나 씨한테 우리 장군의 소리에서 또 많이 또 더 도와드릴 방법을 강구를 하겠지만은 일단은 그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은 우리 자막에도 한나 씨 그 좋은 것도 좀 소개해 드리고 감사합니다 또 후원 계좌도 있으시죠? 네 네 네 후원 계좌도 좀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지금 대수장이 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편하게 다 부탁하십시오 지금 군대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프로젝트를 하시는 라미 작가님을 뭐 사기꾼으로 볼 때도 있고 근데 저희가 뭐 돈 달라는 거 그러니까 그 작가님이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진만 찍게 해달라고 하는 건데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 전쟁 영웅들을 좀 기르고 그분들을 이렇게 네 네 네 하고 있는데도 협조를 잘 안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좀 협조를 좀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네 네 저희들이 힘이 힘이 단단한 말이든 많이 좀 알리고요 네 좀 그런 공감대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네 네 우리 장군의 소리에서 못하는 일을 하시는데 아니 그리고 솔직히 대수장이 왔으니까 말씀드렸는데 대수장이 계신 분들도 나라에서 30년 40년 다 근무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사실은 아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거는 다 프라이드가 갖고 계시지만 받은 게 없어요 국민들한테 아우 고생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제동님도 없으실 거예요 솔직히 그냥 별로 별로 그런데 이게 근데 지금 장군 모임이 있어요 승우회라는 모임도 있고 또 특히 장군들 다 합쳐서 제한군인이라는 조직들과 오래된 조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정부하고 불편한 이야기 하는 걸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게 있었고요 특히 또 현역에 누운 후배들한테 불편한 이야기 하는 근데 우리가 현역 후배들은 특히 우리가 불편을 끼치는 것보다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도와 못하는 이야기를 우리라도 이렇게 목소리를 내놓아서 아 이런 의견도 있다 그래서 그게 국방정책이나 국가안보증략 수립에 좀 이렇게 반영이 되는데 못하는 이야기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수장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은 대수장에 대한 반응은 좀 많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국민들은 되게 좋은데 군에 계신 분들은 별로 안 불편할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는데 또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안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아이고 근데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네 네 네 네 근데 저희들 한 얘기 있으면서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예전에 처음 나와서 제가 이거는 틀렸습니다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좀 더 명예를 살려달라 명예를 세워달라 그거를 계속 얘기했을 때 저는 해군에서 제동님은 모르시지만 저 해군에서 욕 되게 많이 먹었었어요 저 진짜 뭐 그만 좀 떠들어라 네가 나와서 좋을 게 없다 김씨 아줌마 그만 나와붙다 그 무상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저 욕도 또라이 년 미친년 막 그런 소리 다 들었었어요 진짜 그걸 해군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상처를 진짜 많이 받았었어요 지금은 안 그러죠?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지금 그러면 제가 좀 누군지 좀 초반에는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계속 물론 이제 처음 낳았을 때는 아예 저 여자 금방 낳았다 들어가겠지 했는데 근데 제가 신년이 넘으니까 그때서 인정을 해 주시더라고요 해군에서도 인정을 해 주시고 아예 선생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선생님으로 바꿔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참 기분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 금년입니까? 환상국 상사 동상? 흉상이죠? 그게 옛날 고향의 고령인가요? 그게 그렇게 누가 독재가 나와가지고 네 네 네 그 독재가님도 해군 출신이신 거예요 아 그럼 네 네 그 석재하시는 그리고 환상국 상사를 아시는 분이 아니 아니 저 모르시죠 모르시는데 같은 고향분이 고향이신데 저도 그렇게까지 우리 저희 그 현충원에 가시면 저희 묘역 있잖아요 네 네 네 그 재단 있잖아요 네 네 네 그 돌을 또 이렇게 도네이션 해 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아 그 보름 그쪽에 오석이 유명하거든 네 네 네 네 까만돈인가요 오석 네 네 네 그 오석 그 오석 아 그게 유명하죠 유명한 보성이 제일 유명해 아 그렇구나 그 배부 이런 것도 만들고 하는 네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도네이션 해 주신 분이고 또 우리 것도 또 이렇게 또 정말 좋은 돌로 해서 이렇게 조각으로 이렇게 해서 흉상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흉상을 보니까 사진을 봤거든 인터넷 아 네네네 아주 멋있게 나왔대 원래 그래 환상국 상사가 잘생겼었어요? 잘생겼죠 원래 해군들이 다 잘생겼죠 대동인적으로 근데 이거 동사는 제막하고 보시고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이런 독재가 놓으시고 그동안 또 뭐 상처도 많이 받으시고 뭐 슬슬한 것도 많으신데 이거 좀 많이 그래도 위안이 되시겠네요 아 그럼요 그게 좀 조금씩 조금씩 자부심을 좀 해 보겠습니까 네 조금 아 내가 우리가 이제 명예를 좀 회복을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에 물론 그 흉상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아니 뭐 별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거든요 그리고 그게 보령구 해수욕장에 있다고 그러데요 무창포 해수욕장 무창포 거기 많이 가잖아요 사는 거 네 거의 바다 갈라지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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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이 계셨구나 이분이 여기 사셨던 분이구나 하고 저희 시부모님 사시는 집하고 되게 가까워요 그 흉상에서 어머니는 맨날 왔다 사실 그게 의미가 있는 게요 그러니깐요 제가 저 미국에 좀 있을 때 그 뉴욕 뉴욕에 있었죠 미국 쪽 거기 저 맨하탄 거기에서 그 자유의신상 가는 그 벼를 타고 가려나요 네네네 그거 가보셨어요 네네 가봤어요 저는 거기서 벼를 기다렸는데 쫙 뭐 맹단이 있어요 네 있어요 이게 뭐지 해서 보니까 그게요 그 맨하탄 출신 그 6.25 참전 전사자들 맹단이에요 그게 저도 그게 너무 감동받아서 그래서 배 기다리면 시간을 좀 기다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걸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그거 보고 뭘 느끼겠어요 야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을 때 국가가 우리 안 있는 당 그리고 국민들이 우리를 본다 이 생활을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 독지가분 그 사장님께도 감사하고 또 보령시에서 보령시에서 그 땅을 내주신 거예요 무료로 무상으로 아 해석전 그 땅 그 뭐야 그 소나무도 쭉 있고 네네네 그래서 만약에 그 땅을 안 주셨으면 세울 데가 없는데 너무 좋은 자리에 이렇게 주셔가지고 보령시도 너무 감사하고 그 사장님도 감사하고 제가 감사할 게 너무 이렇게 점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아이고 다행이다 우리나라가 꼭 나쁜 사람 보다 그런 훌륭한 분들이 네 네 네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예전에는 너무 힘들고 물론 그 시간동안 너무 힘들고 고생하고 또 마음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이런 분들이 이제 한 분씩 한 분씩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서 그렇죠 우리나라가 괜찮은 나라라니까 네 네 괜찮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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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럴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나라를 다스릴 때 다스리는 분들이 또 집단 있잖아요 세력이 좀 생각이 이렇게 어긋나면 나라가 불행해지고 원래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위달 나라라니까 근데 제가 그 참 또 좋은 소식 드린 게 있고 책을 하나 내신다고 그러네요 아 네 네 책을 제가 지난 올해 올해 3월달에 이 책입니까 네 네 영웅은 없었다라는 책을 제가 이제 17년 동안 이제 그 있었던 일들 이제 함축해서 아 17년 동안 네 네 네 겪었던 일 네 네 겪었던 일 아 보니까 남편을 아삭한 끔찍한 전쟁 네 그것도 시작하잖아요 나의 전쟁의 시작 음 이 책 제목이 연평해진 나의 전쟁이네요 네 네 소제목이 소제목이 영웅은 없었다고 네 제 제목을 영웅은 없었다라고 지었는데 사실은 영문으로 노 히로우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출판사가 영문은 안 된다 제가 뭐 외국 사람도 아니니까 영문은 안 된다 해서 그냥 영웅은 없었다 라는 걸로 아 근데 얘기 그 다음에 뭐 아 미국 간 얘기도 노네요 네 대한민국에서 벗어나 미국으로 떠나다 네 또 다시 또 기대를 안고 다시 이제 대한민국으로 결국 조국으로 오셨다 네 마지막이 끝나지 않은 나의 전쟁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이게 마지막이 이게 팍 다가오는데요 이게 제가 연평의전이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연평의전이 끝난 게 아니라 아니 끝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제가 할 일은 남편에 대한 의리나 그분들에 대한 거는 제가 아직 남았다 할 일이 끝나 아니요 끝나긴 했지만 이분들의 더 선한 뜻을 제가 더 알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참전용사 분들한테 해드리는 그런 딜리버리 일이나 왜냐하면 저라는 사람이 아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아 그런 의미로 지금 활동을 하시는구나 네 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책을 저도 2년 전에 냈거든요 아 네 네 네 제가 하나 드릴게요 네 책 쓰는 게 아주 어렵거든요 네 어렵습니다 네 이게 책 쉽지 않거든요 네 쉽지 않습니다 환나 씨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거 지금 평온한 상태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생활도 그러시고 근데 이 책 쓰신다는 건 이게 참 제가 다시 한 번 제가 존경심이 아이고 아닙니다 네 그래도 진짜 우리 최은희 대통령님이 또 써주신 것도 있어요 여기 안에 추천사 네 추천사 추천사인가요 그렇죠 네 네 추천사 쓰고 어몽길 대장님도 써주시고 어몽길 그 다음에 우리 이국종 교수님이 또 이렇게 짧게 또 써주시고 아 격려사로 쓰시네 네 격려사로 써주셨어요 격려사도 아이고 많이 쓰셨어요 아니 채연희 대통령님하고 정말 동독했거든요 그러셨구나 네 다른 대통령님도 다 동독했지만 그분도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네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고 합창의자까지 하셨는데 네 무슨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 걸 막 해가지고 옥구를 치르고 했는데 결국 무죄로 나왔어요 결국 무죄로 나오셨죠 제가 굉장히 친합니다 당연히 무죄인데 아니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맡아가지고 막 이렇게 들쑤시고 막 답답해가지고 주는 줄 알았어요 저도 아니 왜 저래 왜 저래 왜 군을 들쑤셔 군을 잘한다 잘한다 해도 모자랄 판에 돈을 더 줘도 모자랄 판에 제 최연의 제도가 같이 한번 식사로 다녀야 되겠다 아 네네네 다음에 한번 같이 제가 쓴 책인데 네네네 이거는 이제 필승 리더십이라는 거 이거 제가 읽고 제가 열심히 리더십을 리더십을 키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도님 감사합니다 지난번 6월 6일 행충일 이틀 전에 6월 4일이죠 6월 4일 행충일 그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부부 부부가 초청한 거죠 네네네 한나 씨가 뭐 방송에서 하는 게 우연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아 그게 브로셔가 5쪽짜리가 있는데 그게 무슨 김정희 김정은혜하고 사진 찍은 거 같이 뭐 백구산 천지에서 사진 찍은 것도 있고 또 그 공연장에서 뭐 한 것 이렇게 찍은 평양 5.1 경기장 네네네 거기서 또 이렇게 가만히 웃으면서 손잡고 사진 찍은 게 있었고 그 밑에 문재인 대통령이 또 연설사가 나오는데 뭐 제가 퇴임하면 뭐 두산하고 뭐 개마공원 초청을 해 주겠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거는 이제 4.27 판문년이 정상회담 때 만찬사에 나오는 걸 일부러 인용을 해 가지고 밑에 있음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그걸 보고 굉장히 거북하셨다고 사실은 언론에 터뜨린 것도 저고요 제가 가져와서 네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좀 기사를 내달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다른 유튜브에 가서 그날 그날 제가 출연하게 됐어요 그 유튜브로 네 말씀드려도 되나 그 유튜브 얘기해도 되나 괜찮습니다 네 가로세로라는 유튜브에 출연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점심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 보라고 이렇게 깜짝 놀라면서 다들 막 이건 말도 안 된다 막 흥분을 하시면서 이걸 좀 얘기하자 아니 그런데 그분한테 피해 입은 분들인데 그러니까 아니 그분이 아니죠 그분이 아니죠 그 집단에 그 아버지 그 아들 그다음에 손자 지금 김정은이 아닙니까 삼대로 지금 독재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 전범 가족 때문에 자기가 부모를 잃고 가족을 잃은 이런 분들 앞에 그 사진을 내놨다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죠 사실에 반하는 거죠 아니 아니 이게 위로야? 위로가 아니고 이게 위로가 아니라 사람은 모욕이죠 모욕 왜 이래 아니 이 사람들의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무리 그게 그분의 치적이라고는 하시지만 내놓을 게 있고 내놓을 데가 있고 내놓을 자리가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걸 내놓으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말문에 기호가 박혀서 옆에 계셨던 그 저기 뭐지 천안함 어머니한테 이거 보시라고 했더니 보더니 이렇게 덮으시는 거예요 말씀은 못하시고 사실 저도 막 어떤 분들이 기사에 나왔을 때 어? 아니 사모님 그냥 박차고 나왔어야지 왜 거기 앉아있냐 어떻게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제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같은 테이블에 정의용 정의용 실장님 계셨는데 그 한마디 안 하셨어요? 저는 말 안 했어요 저는 말 안 하고 그 옆에 계셨던 그 김성태라는 선생님이 그분이 이제 아 이건 사과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불어서에 대해서는 말을 쓰면 안 하시고 북한에 대한 사과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라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어? 당연히 당연한 말씀 아니냐 저도 이제 거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불어시어는 미안한 사과말이 없더라고요 청와대에서요 청와대에 나오는 그 청와대에서 그 청와대에서 그 이런 일이 있었다 청와대는 할 일이 없냐 얘기 없냐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한 말을 이제 기사로 봤는데 어? 다들 좋아했다 한 사람만 불편해하고 내가 아니 그런데 여러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은 어떤 그 참석하신 그 유족분은 진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대요 북한의 그 도발에 대한 사과 김성태님 김성태님 김성태이라는 분인가요? 네네네 이분 김재근 김재근 일병의 아들 네네네 그분님 어? 6.25전쟁 천안함 피격 그럼요 연평해전 북한의 테러다 이에 대한 사과 없이 평화를 주장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럼요 그럼요 북한의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하해와 평화를 말한다면 그것은 윗선이고 그제 평화다 그렇죠 이렇게 직설을 네네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 사실 그 저기 발언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한 세 분 정도 네 네 네 네 그 선생님이 발언을 하시는데 이렇게 적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다 적어서 그 적은 내용 중에 이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뭐 아 그런데 굉장히 그 대통령께서 대단하 불편하셨죠 네 불편하셨죠 말씀은 반응은 반응 없고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제가 얼굴을 쳐다봤는데 그냥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아휴 진짜 내가 다시는 청와대 안 간다 내가 진짜 그랬어요 내가 이 정변에서 내가 청와대를 안 간다 내가 아니 불러주신다 음식도 음식도 제대로 못 드신다면서요 그냥 토했어요 토했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휴 음식을 네 그냥 막 화가 난 속에서는 부글부글 끄는데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해서 그냥 토해버렸죠 근데 진짜 그분들도 저를 불러주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저는 이제 안 그분이 불러주시면 이제 갈 일이 없죠 안 갈 거예요 아 참 그 이렇게 말하면 심하게 말하면 진짜 사이코패스 같아요 어떻게 당연히 그 사람들을 그 그 집단에 의해서 다들 돌아가신 가족들 그리고 막 정말 힘들게 위로해 주는 자인데 그 위로가 아니라 그거는 완전 무슨 모욕을 당한 기분이라서 너무 당한 기분이라서 당한 거죠 당해서 너무 기분이 나빴었어요 진짜 너무 나빠가지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 지금 그 진짜 화가 나가지고 그냥 꾸역꾸역 다 먹고 그냥 다 토해버렸어요 근데 평양에서 월드컵 경기할 때 중계도 못하고 관중이 없는 그런 게 나왔었잖아요 보셨어요 네 봤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 국제 경기를 월드컵 축구 예선 경기를 하는데 중계도 안 되고 중계도 안 되고 중계도 못하고 중계도 안 되고 그런데 작년에는 우리가 안 그랬거든요 북한이 올 때 저희는 다 해줬잖아요 공정올림픽 할 때 다 해줬잖아요 다 해줬잖아요 육로로도 바로 오고 우리는 베이징을 거쳐서 갔잖아요 그런데 그다음에 체룡비까지 다 지원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어원단 자석까지 그렇게 배려를 했는데 완전히 우리는 거꾸로 당한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이게 왜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공언한 그러니까 평화가 다 왔다 전쟁은 없다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연평해진이 끝나지 않은 정상이다 이 말이 내가 희감이 나는 게 네 맞아요 진짜 끝나지 않은 거야 오히려 더 위협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높아졌죠 수위가 높아졌죠 핵무기도 더 만들고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에 4.27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1년 내에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기로 했다 약속했다 그리고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한테까지 그렇게 또 다 보고를 해가지고 정상회담을 몇 번씩 했는데 오히려 늘어나버렸단 말이에요 핵무기 하나 없으면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그 핵무기를 이만큼 가지고 있다는 리스트도 안 내놓고 안 내놓고 그걸 언제까지 하겠다는 전혀 계획이 없어 그런데 그걸 무조건 믿었다가 이런 험한 골을 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이번에 어제 평양 남북축구경기 같은 거는요 국민들 자존심을 팔아가지고 비핵화 사기쇼를 한 거예요 하거든요 그게 적나라하게 나타난 거죠 국민들이 지금 축구 좋아하는 국민들 뭐 국민들이 얼마나 축구 좋아합니까 그런데 젊은 사람 나이 본들 가릴 것 없이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아마 굉장히 이거 얘기해서 좀 자존심 상향할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아유 저도 기분 나빠요 아니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 정권 김대준 전 대통령 정권 노무현 전 정권 다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해당 팔면 뭐 하냐고 그러니까 쟤네들은 전혀 안 해요 핵무기뿐만 아니라 제가 뭐 감히 제동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생학무기도 걔네는 뭐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한강도 다 걔네들이 조사 다 해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한강하고 그 저 해저 지도까지 닿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방독면을 사놨어요 솔직히 아 그래 웃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방독면 사놨고요 저는 주변에 다 사놓으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솔직히 쟤네들은 그 옛날에 청와대에서 그 주사 다 맞았잖아요 그 무슨 주사지 네 사가지고 캐나다에서 사가지고 자기네끼리 맞았잖아요 우리는 우리는 뭐냐고 우리는 우리는 만약에 생각 뭔가 터지면 우리는 죽으라는 얘기뿐이 더 돼요 솔직히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준비를 해놔야 된다 늘 제가 얘기는 해요 언제 어디서 올지 몰라 쟤네들은 지금 함박도도 문제잖아요 제동님 솔직히 말해서 함박도는 어제 국회 국정감사 때 그거 막 지금 봤는데 해병대 사령관 국정감사를 했는데 국방이 네네 봤어요 해병대 사령관이 아니고 소신발언을 했더라고요 진짜 너무 멋있는 거예요 원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군은 진짜 군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북한은 우리 북한은 우리 북한은 주적이지 우리가 주적이지 주적이 일본이 아니라 북한이 주적이죠 우리는 아직 저 같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주적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저는 그런 발언을 할 때마다 상처를 입는 건 저희들이에요 저희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은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저희 같은 사람은 배려도 안 하고 물론 뭐 저희 같은 사람이 뭐 이렇게 대부분이라는 거는 생각을 안 하니까 근데 솔직히 6.25 전쟁에서 남편 잃은 사람 가족 잃은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챙기는 게 없어 그런 챙기는 게 없으니까 북한의 북극프로가 한 10만명이 아직 살아있다는데 아직 살아계세요 그 청와나라는 얘기도 안 하고 안 하잖아요 아니 왜 희한한 무슨 쇼마나 하고 있고 정말 그냥 쇼만 잘하는 거예요 쇼맨십만 정말 근데 왜 우리는 그걸 못 하냐고요 저 쇼맨십이라도 배워가지고 와서 우리도 좀 쇼맨십을 해서라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국민들이 지금 최근에 이렇게 쭉 그거를 보면은 붕괴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라는 거죠 이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거 안보는 안보대로 다 해치되고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걸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제일 궁금한 거는 도대체 그 국가 지도자가 정직하지 못하다 계속 거짓말 거짓말하고 국민을 속이고 말이죠 속이니까 증거가 다 드러나 버리잖아 그러니까 월덕급 예선경기 그런 것도 그걸 통해서 다 느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 이런 상태로는요 잘못된 길로 계속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하나씩 말씀하셨지만 제2연평의전이 끝나지 않았다 저도 그런 생각이거든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전쟁은 저희는 끝났지 끝나지 않았죠 방독년도 그런 식으로 오늘 1전 있다 저는 이전단장 할 때 연평의전 일어나고 2년 후에 2함대 전두전단장으로 제가 가셨어 그러면 그때 제2연 구호가 오늘 1전 있다 그다음에 전우가 사소한 nll 우리가 지킨다 맞아요 제동님이 그 두 구호를 한교에 다 계시했는데 지금 전우가 사소한 lll 우리가 지켰는데 계속 내려오잖아요 구호는 거기 있어요 세유소관 있죠 들어가니까 그 부터 있더라고 입구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 1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태만하게 그다음에 의용무용하다가 아니고 큰일 나요. 큰일 나. 한 사람 다치면 될 걸 온 국민이 다칠 수 있다. 나라가 유태롭다. 그래서 우리가 자제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니 그러니까 학습표가 역사는 돌고 돈다고 맨날 말로는 다들 그렇게 하면서 왜 준비는 하나도 안 하냐고요. 그러니까 한나 씨가 준비도 안 하고. 우리 장군의 소리에서 진작 초청을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도 또 하실 말씀이 있고 하시면 수시로 오시고. 그리고 우리 또 여기 자무실이 있거든요. 차도 한 잔 하시고. 저는 정말 대수장에서 이렇게 나서주셔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도 찍고 자꾸 알리는 거를 자꾸 하시니까 국민들은 아셔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군은 마지막 보류라고 했고 군에서 진짜 큰일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군에서 나서서 일을 해결했지 언제 뭐 어디서 뭐 솔직히 없잖아요. 우리 제일 유명하신 이순신 장군님 그 분은 진짜 양반의 자재로서도 숨을 수도 있었지만 안 하시고 다 모든 거 쏟아내시고 다 지켜내셨잖아요. 진짜로. 끝까지 이제 마지막 전투에서 전사하실까. 그러니까요. 전사까지 딱 하시고. 진짜 저거 보면 우리는 진짜 물론 우리 해군이 해군뿐만 아니라 육해군군이 다 그분을 다 본받아서 다 그렇게 하고 어르신들이 딱 이렇게 나서서 해주시니까 저는 되게 든든하기도 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역시 엘리트 집단은 다르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본을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 따라갈 수밖에 없다. 제가 유튜브 방송에도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자주 해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우리가 군이 마지막 보류인데 우리가 저분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뭔가 일이 터질 때는 군을 믿을 수밖에 없다. 믿음직스럽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꾸 일이 터지고 이런 자잘한 일들이 좀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그래도 믿을 거는 군뿐이 없다.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느 분이 저한테 얘기해요. 아니 그렇게 해군에서 그렇게 욕도 먹고 정말 싫을 것 같은데 해군에 도대체 누가? 제가 화가 나려고 그러는데 제가 해군 출신이 아니면 화가 안 났는데 해군이 그런데 참 충직한 집단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하면서 나는 싫을 것 같은데 왜 그래도 이렇게 또 군에 대해서 이렇게 군 제복이 보신 분들에서 일을 하냐. 그래서 애증관계다. 내 남편이 해군이었기 때문에 내 남편이 군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분이 다 해서 목숨을 바쳐서 다 지켜낸 건데 내가 제일 가까운 사람인데 어떻게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물론 안 나서고 그냥 조용히 지냈으면 좋았을 거고 제 인생 살았으면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후회 없다. 저는 지금도 후회 없고 저는 지금도 나 하나라도 이렇게 뭔가 몸을 바쳐서 제가 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물론 제가 제가 뭐 제까짓 게 뭘 할 수 있겠어요. 사실 제독님.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들어주시고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대수장이 어르신들이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특히 더 감사하고요. 하여튼 오늘 추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닙니다. 정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한나 씨 통해서 지금 대수장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또 더 힘을 넣습니다. 아니 진짜 진짜로요. 엘리트 집단에서 딱 나서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저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따라가야 되고요. 마지막이니까. 대수장 명예회원으로 제가 출신할게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명예회원. 그런 제도가 있어요. 아우 진짜로요. 명예회원 500명이 넘어요. 아우 진짜로요. 명예회원 바로 저하고 같이 가시고 인사드리고 아유 감사합니다. 명예회원 하시고 그리고 항상 편안하게를 찾아주시면 돼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네. 그래서 제가 든든한 빼기 생겨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여튼 또 말씀 아 아니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저희 제복 입으신 분들 진짜 홀대하지 마시고 저는 진짜 지나가는 애들 2년이지만 짧지만은 정말 고생한다. 수고한다. 고맙다. 그냥 말 한마디 해주시고 악수 한번 해주시고요. 돈 안 듣는 거니까 좀 우리 어른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좀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은 남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다 내 자식 뭐 선후배 뭐 다 얽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해주시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소방관들 경찰관들 수고하신다고 감사하다고 한마디씩 더 해주시면은 진짜 너무 고맙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저 참 필요한 말씀이십니다. 오늘 하여튼 오늘 출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장군의 소리를 예상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 오늘 하여튼 김한나 고 한상국 상사의 부인이 직접 출련해 주시는데요. 오늘 뭐 방송이 어떻게 좀 들을 만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요. 하여튼 국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하신 분들은 잊으면 안 됩니다. 국가가 제대로 된 국가라면 우리 그분들을 용도를 잊지 않아야 되겠고 또 오늘 일전이 있다는 각오로 우리 대한민국을 국군이 지켜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